자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 너의 작은 우주 속에 피어나는 작은 행성에 따라서 꿈 그 순간 속에 찰나의 양금 같은 이 말을 보여줘 너의 작은 우주 속에 피어나는 작은 행성을 따라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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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있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계 바늘을 따라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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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저희는 척순환 개론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길 가장 낭시길 바이바이 안녕히 되세요 안녕